안녕하세요. 판례원고 문장님 판변TV의 박환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3월 15일 지역 판례원고 민사 법인격 부인론 역적용사건입니다. 선고인은 2023년 2월 2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다. 276703 판결입니다. 사건은 대여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채권자고 피고는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상고인을 했는데 채권자가 이겼다가 대법원에서 파괴한 것에서 결국 폐수한 사건이죠. 내용을 보시죠. 이 피고회사는 2003년 4월 11일에 설립이 됐습니다. 이 회사는 B와 C가 10% 갖고 있고 A의 형인 D가 80%를 주주입니다. 그리고 B가 대표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C 주식은 2004년 1월에 증여를 원인으로 A의 처에게 이전됩니다. 그러니까 A의 형이 80%, A의 처가 10%, 그 다음에 B가 갖고 있었을 거죠. 이 피고회사는 2004년 2월 20일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부동산의 거의 유일한 재산이에요. 그런데 원고는 A에게 2006년 7월에, 그러니까 2년 정도 뒤죠. 2000만 원, 2006년 11월에 1억 원을 대여를 하면서 담보로 A의 아들의 건물에 대해서 원고의 처 명의로 가등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A의 아들 건물에 대해서 담보를 받았죠. 그래서 원고의 처는 2008년 10월에 A의 아들 건물에 관해서 경매 절차를 결해서 5,200만 원을 배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를 받은 거죠, 지금. 그래서 원고가 2008년 12월에 A를 상대로 1억 640만 원의 지급명령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한 1억 정도를 못 받았으니까 이자 이런 거 빼고 1억 정도 못 받았으니까 A한테 돈을 달라고 한 거죠. A는 개털입니다. 개털인데 피고회사는 2009년 12월에 해산 간주가 마쳐졌다가 2011년 6월에 계속 등기가 다시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때 A가 대표이사가 되고 A의 처가 사내이사로 취임을 한 거죠. 그리고 2017년 12월에 다시 해산 간주가 됩니다. 활동이 없으니까 해산 간주가 됐죠. 그러면서 이 A라는 단어가 대표 청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A는 주주는 아니에요. 주주는 아니죠. 왜냐하면 A의 형이 80%고 A의 처가 10%고 C가 10%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대표이사로 돼 있고 A의 처가 사내이사로 돼 있고 사실상 90% 이상은 A가 좌우하고 있는 그런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A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원고가 이 회사는 사실상 법인격 A의 채무를 면탈하는 그런 법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를 상대로 내 채무, 대여금을 달라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한 거죠. 이렇게 법인격 부인원의 역적용 즉 회사의 채무를 개인한테 물을 수 있다는 게 법인격 부인원인데 반대로 개인의 채무를 회사에서 물을 수 있는 그걸 법인격 부인원의 역적용인데 A의 채무를 피고회사에 대해서 구할 수 있는가? 즉 법인격 역적용을 할 수 있는 기준은 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원심은 A라는 사람의 개인 의사대로 피고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사실상 법인격이 없다. A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다. 그리고 A의 재산과 피고회사의 재산이 계속 혼용되어 왔다. 그냥 뭐 네 것이 내 것이고 그리고 A는 이 사건 부동산에 계속 고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A는 파산 면책적잘리 진행 중이고 무자력이고 피고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유일한 재산이죠. 즉 원고 입장에서 보면 A는 다 파산해가지고 한 푸도 못 받는데 A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피고회사는 유일한 이 부동산을 갖고 있고 이 부동산에 대해서 A는 그냥 먹고 살고 임대료를 받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격 부인원의 역적용을 인정을 해서 회사에 대해서 채무를 갚으라고 한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A가 단독으로 지배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인격 자체가 무시될 정도로 형예가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피고회사는 애초에 만들 때 부동산 중개업, 임대업의 활동을 한 사실이 애초에 있어요. 2004년, 3년에, 4년에 그리고 금전을 사용할 당시 2006년 그 당시에는 피고의 법인격을 남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2006년 당시에는 피고회사와 피고가 어느 정도는 법인격 자체가 무시될 형예가 정조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이 A가 이 회사를 A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법인격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채무 자체는 A의 채무고 그 채무가 피고의사를 위해서 썼다고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건에서 채무가 발생한 건 2006년인데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해봤을 때 피고회사의 법인격이 형예가 되었다거나 남용됐다고 볼 만한 사진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당시는 아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을 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즉 법인격 부인의 실무에서 매우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잘 인정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 사례입니다. 즉 개인 채무를 회사에게 지울 수 있는 매우 드문 사례고 대법원은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처럼 법인격이 형예가 되었는지 여부는 채무, 면탈 등의 남용 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원심은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을 했는데 대법원은 그게 아니라 채무가 발생한 그 당시 그 당시에 과연 법인격을 형예가 한 상태였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에 관한 특이한 판례이기 때문에 기억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